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따로 새해 인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따로 새해 인사를 만들어 봤는데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년필과 워터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조금씩 많이 하면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새해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재료들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구요 모두들 새해에 건강히 그리고 즐겁게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촬영kräfte 그리시 함께 그리시 꿀 장애인 그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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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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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볶아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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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고요.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는 저도 작년처럼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에 저도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올 한해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